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태 글로벌교육TV 다시 제가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멈춰봐서 양정자님 퍼퍼링이 심하네요. 방해 공작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멈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켰고요. 다시 방송이 되고 있네요.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계속 해야죠.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서 227명이 동의해 주셨는데 이것도 공론화 될 겁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계속 공론화 시켜야 되고요. 기본소득국민배당제도 이것도 공론화 시켜야 되고 기본소득당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계속 연대, 연대, 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전투표, 정자개평이 금지. 이것도 100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당 보조금 폐지 146명이 동의해 주셨는데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 동의 청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러한 국민 동의 청원도 할 거예요. 정당 공천제 폐지라든지 자동차세 폐지, 또 우리가 재산세 폐지라든지 계속 우리 생활 속에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바른 목소리를 내가지고 바꿔나가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연이 한 명이 출마했는데 9억 3천을 받았다. 결국에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당 보존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당 불신론, 정당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까마귀들이 도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당이야 까마귀들이 노는 곳이고 아주 저질스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당 시대, 도덕이 살아있는 인터넷당 시대가 열려야 되고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까마귀들이 몰려있는 정당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는 더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당 보조금만 없으면 아마 이준석도 당장 새로운 창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대 양당이 정당 보조금 매년 500억에다가 선거 보조금 1,500억 그리고 선거 보조금 6,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서 서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질 정치인만 양산하는 지금 정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문제의 해결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조선 개국 당시에 정도전이 새로운 조선의 밑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조선 건국 때 정도전이 새로운 조선의 밑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민본 정치를 얘기하면서 나라의 근간인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보조금 폐지, 선거 보조금 폐지, 선거 보존금 폐지, 그다음에 인터넷 당 시대. 인터넷 당 시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을 계속 만나면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이 아니라 인터넷 당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인터넷 당 초연결 시스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시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온오프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해상국민투표제, 국민투표시민발안제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래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면서 반드시 스위스처럼 국민 5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투표시민발안제가 생기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세상을 그렇게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50만 명이 모여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자. 그리고 실질적 수당제로 하자. 이러한 것들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서 국민투표시민발안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들, 저질스러운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우리가 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을 통과시킨 그 국회의원들은 전원 소환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관과 불체포특관을 폐지해서 과거에 악법을 만든 자들,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존금, 합법적인 횡령법을 만든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소환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전교조, 전공노, 노조 전임자의 국민 세금을 주게끔 법을 통과시킨 자들을 반드시 소환해서 책임을 물게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게 만든 자들 반드시 전원 소환해서 탄핵해야 한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애국, 애민이 넘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시대, 그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중 정치인들, 또 친북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는 외국인 투표법에 이 법을 통과시킨 자들 반드시 소환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지금도 차이나타운이니, 공자학원이니,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싹쓸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정인태 글로벌교육TV는 댓글을 못 쓰게끔 막아버렸네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탄압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댓글을 지금 못 쓰게끔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아까는 이제 버퍼링이 심해서 중단을 시켰더니 중단을 시켰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댓글을 못 쓰게끔 또 이렇게 막아버렸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힘들어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해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야죠. 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안 되면 산소구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더라도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깨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 스위스처럼 우리가 애국, 애민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서서 대한민국의 친중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친북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 시대로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죠. 네, 멈추면 안 되고 항상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우리나라 지금 정당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까마귀들이 돌고 있는 이 정당들이 정말 많이 변해야 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거보조금을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 지금 국힘당에서는 국거보조금을 투명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폐지해야죠, 폐지. 국거보조금을 폐지하는 나는 국힘당을 지원하지 않는데, 지지하지 않는데 왜 내 세금이 국힘당으로 갑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서 악법을 만든 자들은 바로 체포해가지고 우리가 처벌하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양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정당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당보조금을 폐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정당들이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거보조금을 소수정당에 먼저 두텁게 주자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국거보조금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거보조금을 소수정당에 먼저 두텁게 챙겨주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다 제법에만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인터넷당 체제를 가야 된다. 인터넷당 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돈을 국민 권익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야지 이게 또 군소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기들이 국거보조금 받아가고 자기들이 또 배부르고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가지고 폐지하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가지고 결국에는 제3지대 군소정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거는 뭐 진애들이 또 정당보조금 받고 배불러가지고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헛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 권익금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니 국민 배당금이니 국민주니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국민 권익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갈 수 있는 국민 권익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외쳐나가고 제3지대의 많은 후보들이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세상 올 거야. 탄핵 가자. 어지러운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정인태 글로벌교육TV는 댓글을 못쓰게끔 막아버렸네요. 참 신기하네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헛되지 않다.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 cyk 네, 보자. 감사합니다.